석양빛이 석양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가운데 동쪽 하늘에서는 추석날을 맞이하여 동쪽의 태양처럼 달이 둥글게 밝게 떠올랐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오늘은 음력으로 8월 15일 대명절 중추절 추석명절날입니다 아름답게 동쪽에 떠오르는 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국기 교육원 원장 시인 해안가수협회 가수 황선기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명절날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